근데 이렇게 티저 보니까 사실 이렇게 멋있는 티저가 또 나오고 이런 연기들이 이렇게 나오려면 또 본인들이 또 좀 고생이 좀 필요로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각자의 좀 기억에 남는 아 내가 연기를 하면서 아 좀 고생을 했다 요 부분에서는 좀 아 좀 힘들지만 보람찼다 이런 고생 포인트가 있다면 세영 배우분부터 항상 힘들고 그래도 늘 보람차죠 근데 특히 그냥 좀 많이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승윤씨랑 함께 추격하는 장면 굉장히 열심히 찍었잖아요 되게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때 조금 힘들었어요 덥고 좀 워낙 빨리 뛰어서 근데 조금 고생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이 드라마에서 예 그 뛴 부분이 좀 고생 포인트인 것 같은데 거기서! 이거 놔! 야! 이렇게 잘 뛴다고? 아니 거기서 또 빨리 뛰어나봐 아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다 넌 태어로 서포트 뭘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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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님! 이대로 좀! 다시 한 번요 하자님! 잘 됐어요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